나 근데 난 예전에 못해서 잘렸어 어디서 잘렸어? 나 LW에서 지금 뭔 노래가 좋을까나 어우 춘배 춘배랑 JG다 JG 어 춘배 형님 전판 방심 살짝 컹쓰 키보드 소리도 컹쓰 마우스 소리도 컹쓰 춘배 일부러 말 안하는 것도 컹쓰 야 아 전판도 이길 수 있다며요 아 이길 것 같았는데 배가 아팠어 똥 싸고 왔어요? 똥 스무스하게 싸셨나? 방구 꼈어? 방구 꼈대 방구 냄새 민감해서 베란다에서 꼈어 깔끔해 깔끔해 냄새 민감해서 베란다에서 꼈어 어 민감쓰 벌써 의사로 찾아? 오 뒤집어 했다 어 춤베 나도 다 가는데 보루투기 한조 있어 춤베스 자리야 빨간데 알아 채웠스 주방 졸려는 것 같아 쟤 닉님 퓨리냐 근데 쟤끼 저거 어우 자리야 고맙다 춤베 춤베 뽕뽕뽕 줄게 안 보였어 안 보였어 미안 아 아깝다 라인도 피일이야 아 이 새끼 잘해 잘해 왜 빼 누군지 모르겠는데 오오야 한조 2층 아 야 이 새끼 한조 2층 아 아깝다 야 뽕라인 줄게 뽕춘베 나도 망신했어 뽕춘베 가자 뽕춘베 아 죽었다 아 죽어 그냥 안살려 장단이고 야 야 내 앞에서 바로다 다리 깨어버리기 춤베형님 아까처럼 자연스럽게 원숭이가 첫 6팩 딜이 딜금이야 딜금 됐어? 우리 딜러가 살짝 수상하긴 해 못 비벼 못 비벼 빼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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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쟤 오잉큐였네 이런슈 말 이거 춤베형이 살짝 각성 해줘야 돼 오잉큐라 가자 춤베 각성 춤베 각성 춤베형 방작 줄게 가봐 이대로 대칭만 존다하면은 게임쳐 춤베형 방작 줄게 가봐 야 잘해라 아 이렇게 나한테 2층 제지야 야야 불이 안죽어 춤베형 뻥쳐 근데 안줄랭 나의 망신써 조심해 한조 과겠나 본데 2층에 나이스 피친 놈 월핵 패타 게이더 월핵 뭐 1초 나 2초에 끝나겠다 한조 2층인가 별데 아 불이핵 컷 알아 월핵 월핵 가요가스 안좋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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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잔다 한잔다 이돈이 가봐 2층에 아 아 아 라이프 힐이야 아 우리 힐웨이 있다 우리 아는 아는 랍 아 아 아 나 알 말 존나게 본다는 듯 날 좋아한다는게 아니라 준비 준비 야 퓨루야 퓨루 나이스 퓨벨 또 디바했네 이새끼 아니 뭐 어떡해 빨래 비벼야지 ㅈㄴ 좋아하네 나와있게 이새끼야 또 뽕라인 하긴 해 아 왜 말려 뽕라인 먼저 가자 퓨벨 아 위도 다 뺏겨 아 얘네 다 뺏겨 우리 진짜로 위도 오른쪽 위도 오른쪽 퓨벨 타일밴 아나 잔다 춘벨 방패 오 나이스 이거 매크린님이 아니다 자주 돌아도 되긴 하는데 춘벨도 살아라 또 뽕춘벨 하자 라인 잔다 라인 잔다 돌진 박아봐 그냥 야 프릴 뱀 프릴 뱀 갑자기 갑자기 분위기 망치박을 어 허리도 아 허리도 야타야 철 따면 돼 아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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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이 조합으로 막은게 신기하다 몇분 막았니? 35초 좋다 그냥 밀어도 되겠다 나 마금피에 딱 만이야 딱 만이야 딱 만? 응 다 잘해야돼 우리가 나 근데 난 예전에 못해서 잘렸어 어디서 잘렸어 나 LW에서 하하하하 아 말 개맞네 아니야 나는 경기 뛰었어 유튜브에 영상 남아있어 이름이 뭡니까 판타지라고 해 판타지? testified 차라빈 하하하하 아아 너무 너무 오래전에 오오오 natomiast 오케이 왕마 깍 구유 노 많아 하하하하 안중 땁 amientos 한중 땁 아 재즈야 조화 좀 내 살려도 밀자 축축 밀자 쫄지말자 그리야 쫄지말고 가자 뭐야 왜 이래 힐링함이 안들어가 방패 들어봐봐 방패 들어봐봐 퐁은데 퐁은데 그냥 라인에 테스트 해봐 밀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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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보는게 잘해보는게 그리 세어놨다 야타 니가 섣고 아 슈발 앉아 2층 야 야타야 왜 부리 앉아봐 에? 재즈야 곤란해 재바나 썼는데 부리 야 뒤에 부리도 있다 야 뒤에 부리 재즈 외국인인감 아 쟤나 한조 잘 몰아붙였는데 오 재즈 우리 사탈 있다 오우 쟤 낙낙? 나 안 죽는다 흐어? 흐어? 한조 왼쪽 2층 어찌합니까 한조 빠졌고 아 잔다 잔다 아 이거 위안 떠들텐데 야 마야라부터 아 이치기 한조 아 슈발 샤이 잘 샤이 일로 갔어? 한조 빨리 잡아줘 잉 오우 미지노 연문 열어줘 필빡 기다리는거 같은데 내려온다 아 안 누웠다 아 나 죽었다 낙나? 야 나 봉 사라졌어 저 봉 날라갔죠 어흐흐흐 날아갔죠? 날아갔죠 하하하 어 시발 뭐야 방금 잘못 들었다 더 가 더 가 아 야 저 윙 올린다 왼쪽 와 또 죽을까 아 야 왼쪽에 한조 두는 소리 존나 너무 잘있렀어 아 자탄 봐 이새끼 와 뒤에 자탄 자탄 화강 던지려고 뒤로 돌아왔는데 기도 자탄 본 사람 화강 던지려고 봤는데 지붕이 뜯겨 나가고 있었어 기도 자탄 개새끼 오 나이스 너무 쎄? 네 너무 쎄요 이걸 들어 잘 들어와 콩 라인 줄게 라인 밀자 라인 밀자 자탄 올 것 같긴 한데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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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배기 많았네 나이스 대신 방금 때문에 너무 아파 아 소리 살짝 쫄아야돼 야 거짓 밟으면 거짓 밟는 거 망치있다 망치있다 안주한다 안주한다 이거 살짝 워렙 타이밍 컹쓰 나 이번에 이번에 4,560점 찍어가지고 런어웨에 지원했는데 입쿠컷 당했어 어 갑자기 슬퍼 왜 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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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들어 한주 떠들어 아 그만 놀라해 저거 미쳤나봐 나 못먹어줄게 나 못먹어줄게 나 못먹어줄게 나 못먹어줄게 마짱 없어 아 휴밙도 안먹었다 저거 한 대 한 대 한 대 진짜 한 대 맞으면 뺄거야 아마 얘네 자탄 있을듯 아 이거 한주 못났을텐데 야 이도 들어왔다 이도 들어왔다 사탄온다 빨리 말하거든 가까워서 안맞네 가까워서 안맞네 어 춤베스 이러면 이러면 곤란해 이거 우리 워렙도 있다 이거 너무 스무스한 각 괜찮아 아직 20초 아직 20초 아직 20초야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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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좋아 죽어 나 좋아 죽어 라인 잡히다 볼팀 좋았다 라인 잡고 천천히 천천히 밀키만 합니다 이거 가리야 가리야 오른쪽에 가리야 잡자 야아 가점 아빵 미리 져놓을게 그냥 그리다 알아서 잡도록 나이스 나이스 좋다 우리 할 수 있을 것 같아 응응응 할 수 있지 우린 할 수 있다고 다들 다들 유킹두잇 한 번씩 유킹두잇 유킹두잇 근데 왜 패서 와다빈 왜 패서 했어 내 하나 뭐가 문제였어 와다빈 뭐가 불만이야 상대편 유킹두잇 그릇 꾸는 것 같아 내 느낌이 그래 유킹두잇 금대도 이정도면 우린 가능성이 있어 설빙두잇 승 같다 우린 유킹두잇 이기지 아 맥 Freak 군대 다녀왔어요 . 큰팅 군대 뭐 뭐 갔다 올만해? 갔다 올만해? 왜 이렇게 말해 가봤었는데 내가 맞았는데 나한테 주냐 뒤에도 까비 정면에서 한번 도와주자 이거 주방 빠지면 바로 돌진 박아 아 돌진 박지 말고 망치박으란 소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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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솔져다 우리 라인 살리고 라인 살리고 우리 라인 이들 중 잘하자 잘하자 천천히 천천히 나이스 뒤에 라인 피일이야 걷자 못 꺼거든 왼쪽에 피일이야 라인 피일인데 나 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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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쥐 위도 쨌다 알겠어 오 씨발 방금 방금 뭔 소리야 됐다 한준 님이 2층 오른쪽 돌아서 올라와봐 솔져 이미 이기면 게이밍 스무스 솔져 원피기 어 아 위도 까비 자는건데 야 라인 뻥어 줄게 바로 한테 열어봐 그냥 넌 강해졌다 돌격해 오케 때려 때려 잘해 잔다 잔다 야 목표 목표만 목표만 목표 아씨 변수여 변수여 뻘쩍단이 아닌거 같은데 야 위도희 2층은 솔져 2층은 아 씨발 너무 무서워 이거 야 씨발 너무 아파 우리 한개야 많이 밀었다 그래 기도야 니가 궁 안써서 이거 막힌거야 그래 기도야 니가 궁 안써서 이거 막힌거야 나는 더 큰그림받 미래를 봤는데 그가 3포를 뚫었더라고 근데 지금의 미래는 왜이래 왜 벌써 수디야 그러게 왜 10이야 기히 기히 기계정 이걸로 만들었는데 진심으로 연관 개형이였어? 존나 못하더라 오 장난이야 장난 맞아 나 못해 점수만 높아 몇점이야 몇점이야 4561점인가 오 1점짜리까지 말하는거 보니까 살짝 자랑하고 싶어갔나 부분 살짝 은근슬쩍 언급한것도 있는거 같긴해 무슨소리하는거야 너네들이 더 훨씬 잘하잖아 너네들은 괴물들이잖아 비찌로님 여기 2층 써주라 오우 쉣 월핵 월핵이란다 한조 2층에 있는거 뭐라매야되던데 괜찮아 얘들아 기도가 던진거 뿐이야 던진게 아니라 한조 1층에 한조가 한조 빼봐 한조 빼봐 힐팽 못가봐 그냥 나이스 나이스 던짐 한조 1킬 한조 1킬 한조 1킬 한조 1킬 한조 1킬 한조 1킬 뒤로 돌아서 한조 1킬 한조 1킬 한조 1킬 한조 1킬 한조 1킬 한조 1킬 진호야 글로가면 있어 위도우 잡겠다 야 위도우 해당대 이거 춤배 춤배 살려 아 깝이 아 이거 진호가 위도 따지 막탄가자 막탄가자 야 괜찮아 괜찮아 야 기도가 빼라 기도가 빼라 어 넌 어차피 못차 저 그거있어 자탄 음 맞아 맞아 X됐어 자탄을 막을 수가 없어 우린 어 야 우리 브릭 빼지말지 루시오 있을 필요가 없는데 어 앞에서 하자 자탄 빼는 생각해 자탄 빼는 근데 아마 안 쓸거 같은데 저거 아 천천히 천천히 그래 천천히 천천히 여유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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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쉐이 이거 루슈님이 빼봐 루슈 아냐 루슈 불이 해가지고 빠르게 우리 방메 망치하면 아냐 우리 야타 못 바꿔 야타 못 바꿔 루슈님 뭐 선브라 같은거 해봐 선브라 낙낙 내가 그냥 오른쪽 돌아줘 그냥 왼쪽에 같이 있으면 딱히 어그로 안 끌려 우리 주름망배 자방 다 없다 들어올거야 이거 라이여 한 번 더 재웠어 라이여 한 번 더 재웠어 자리야 천천히 천천히 자리야부터 자리야부터 자리야만 따르면 돼 오케이 그 와중에 자탄은 시발 영인공 시발 기도 자리야 존나기모대 미친새끼 야 이겼으면 된거 같아 그니까 이 새끼 자탄 백형 그거 맞는거 같애 흐헤헤 인정? 넌 나한테 이제 인간인이 될거야 빨려놔 다가 뒤져 빨려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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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누구랑 싸우냐 차단이 나서 안 보여 벨려놔 안녕하세요 예상님